아 그럴 수도 있어? 아 뭐 그럴 수도 있어? 자 한번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렇죠 뭐 바로 뛰어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긴장을 한번 풀고 뛰어내리는게 중요합니다 과연 어떤 자 과연 어떤 포즈로 뛰어내릴지 갑니다 미쿤군 뛰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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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쿤군 뛰는다 자 일찍 갑니다 자 일찍 갑니다 자 일찍 갑니다 자 지금 갈 때 못 올렸어요 일찍 갑니다 자 일찍 갑니다 자 일찍 갑니다 자 일찍 갑니다 자 일찍 갑니다 7.5m 높은 위치에서 뛰기는 했지만 중심을 잃었네요 옆에 친구만 있어요 친구랑 같이 갔어요 동수가 있었던 거 역할에 도움이 되셨어요 아 재밌다 자 우리 디쿤씨 전수 한번 확인할까요? 전수 보여주세요 9점 8.5 26점 26점 아 내가 진짜 쪄있다 아무리 해달라니까 무슨 소리가 더 기다릴 것도 없이 맨발의 친구들 초장 강호동 지금 호동이 호동이 부담증 지금 호동이 부담증 지금 호동이 부담증 지금 호동이 부담증 하마다 하마 자 이분이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동이동이 강호동이 드디어 강호동 맨친팀의 강호동 선수 지금 강호동 선배님의 어깨 광고가 없습니다 2주를 연습한 거 지금 너무 잘하니까 자랑이죠 맨친팀의 자랑 맨친팀의 상징 맨친팀의 우상 강호동씨가 올라옵니다 강호동 어떻게 어떻게 자 이제 호동이 올라왔어 호동이 호동이 뭐할지 잘하네 되게 다이빙이 작전이 중요해 5미터에 올라섰습니다 최근 들어 플랫폼 5미터 발과 손으로 동시에 입수한 적이 있었구요 강호동씨 처음에 다이빙하는 모습을 봤어요 진짜로 겁을 먹었더라구요 웃기려고 하는 동작과 겁을 먹은 동작을 어? 아 처음부터 먼저 하고 아 처음부터 처음 해보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안 해도 시도 안 했던 C형 기초 C형 아 저렇게 떼야? 저 동작도 선수들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서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강호동 선수가 연기를 해낸다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더 받지 않을까 가산점이 붙게 되는 점수 좋아요 좋아요 자 잡자마자 자 잘 고민하고 밑에 보지 마 자 기초 C타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기다려 무릎 너머로 물 보세요 Past 근데요 아니요 진짜 미안합니다 지혜기의 다이빙이라 굉장히 두려웠던 정목인데 3분당 7, 4분인데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할 수 있다! 지훈이랑 종신이 형 같은 경우는 물에 대한 공부를 가지고 오셨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이빙에 대한 일체월장을 보고 저도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위트하이드로 오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기다려 너무 떨려 무릎 너머라 굴보세요 무릎 너머라 굴보세요 무릎 너머라 굴보세요 자 그렇죠 그렇죠 무릎 너머라 굴보세요 자 그렇죠 에이틴 무릎 너머라 굴로 자 그래서 지금 부모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